르마 일상 갓캔 봄냉이 튀김과 막걸리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 주말을 맞이하여 20대 중반에 만나 30년이 넘도록 절친하게 만남을 유지하는 지인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갓캔 봄냉이 튀김과 막걸리로 한동안 허물없이 속내를 털어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즐거웠던 힐링의 순간을 두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시간 주시는 대로 함께 하시면서 편안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준비하시면 더욱 확인하시면 됩니다 metal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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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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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